아 아 너 맛있어? 드셔왔어 왜? 제가 깨물었어 그냥 재밌었어 야 오 우와 뭐하네 뭐하네 두개다. 다른 집 قبل . 오우! def . 배가 빨리 이쁘게 come. 수고기 도착했다. 연주 중. 저쪽에 많이 갔다. 저쪽으로 한번 짜. 누구야? 저기야 누구야? 어서 가야 돼! 자기야 누구야? 사진 찍고싶어 뭐야?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 들어가봐 너무 귀엽다 좋아 테리랑 닮으면 루피다 너랑 루피 닮았다 응 언니 뭐 하나 사다주면 좋아하겠다 그치 테리야 너랑 닮았어 아니 무서워 나 안 닮았어 아저씨 우와 이거 봐 이런거 이거 뭐야 어 여기도 있잖아 이거 뭐야? 아아 이런거 찍는거구나 이름 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케이크 해야 되나? 슬프트 이봐 응 응 아 아 어 있어 우와 테리 안 같아 안 넣어드려도 돼요?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것도 귀엽지 않아요? 어 한옥 다 봐봐 이거? 네 이거? 귀 귀엽다 귀여운데 엄마 엄마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할 땐 엄마 이거 사고 싶었지? 응? 어 사고 싶었지 솔직히 말할 때 어 맞아 손사탕이 시킬거에요 언제 두개 사가지고 한개넣는 거라 손사탕 두개 주세요 가까이 가서 할게 손사탕 두개 주세요 어떤걸로 줘? 음 엄마가 시킬거에요 색깔 골라 음 응 하얀색으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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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하얀색? 응 엄마 너만 따라간다 과연 그 길이 맞을까요?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나요? 손사탕 점점 녹는 느낌? 아 아 아 아 이렇게 딱 맞네 이거 딱? 저품을 진짜 좋아해 어 그래서 언니 좋아하는 거라고 꼭 해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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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힛 뭐야 됐어 케리도 발차기 택권 발차기 엑셀 가자 어 어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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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착해 되게 착해 되게 여우 닮았다 늑대야 늑대 음 너무 착해 이 언니들 알아? 예 눈으로 맞아 원래는 사람이야 엄마 엄마 이거 사 엄마한테 잘 어울릴 거야 이러면서 신기하다 이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누구야? 브랜드 뉴 실림 실민 실민 실비를 할 거야 영어 찍고 할 거야 완전 이사 이거 게임 카드 게임 카드인데 게임 카드인데 게임 카드인데 사진이 담겨져 있어 근데 이거 게임 카드 왜 이거 언니의 카드야 핸드카드 원영 언니처럼 근데 원래 이거 게임 카드 이렇게 이 사람이 되게 게임을 좋아한다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 언니 여기 안에 스마트 나이 뒤었나봐 언니 너 이거 뭐야? 루완보 어 루완보 이거 지원해야 하는 거지 5 인기 쇼구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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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은이 마이